Q. Gut-Kee 저희 팀과 팍도 리키고요, 지금 멤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여기서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,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금주제는 저희가 이제 7주 전이라서 럭키 가이를 뽑는 거예요. 그래서 꼴등한 사람이, 아 1등한 사람 소음 들어주기. 오케이. 그럼 저부터 럭키 가이가 팍도를 하겠습니다. 자 리키부터 샤워해주세요 자 전번째 선수는 캡 선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자 여기 리키입니다 자 리키가 저기고요 자 승재형 야야야 나 그럼 다시 할래 뭘 다시해 내가 리키보다 멀리하면 되는거잖아 자 리키부터 자 리키부터 자 리키부터 자 리키부터 자 리키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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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자 형 내가 캡틴 위험해 한번이야 형이 무슨거야? 와우 잘한다 1팅 소원 1팅 1팅 2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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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팅